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하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헤븐이 파워 따라합니다 헤븐이 파워 다 일어납니다 다 일어납니다 종이 들고 일어납니다 이거 지금 시대적인 메시지 우리 지금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일어나서 종이 딱 들고 자면 안 돼요 종이는 딱 전도사님처럼 전도사님 성대모사 많이 하던데 전도사님 성대모사 해요 요즘 애들이 전도사님 성대모사 진짜 똑같이 하는 애들한테 있는데 다 한번 보여주세요 다 일어나고 종이 딱 들고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이게 밑으로 깔아서 보면은 호흡이 안 되겠죠 위로 딱 들고 중간으로 들고 자 지난주 제목 뭐였죠 뭘 살릴 랩런트 이스라엘을 살릴 랩런트 따라합니다 헤븐이 탈렌트 지난주 키가 뭐였죠 헤븐이 탈렌트 오늘은 뭔가요 헤븐이 파워 자 종이 딱 들고 자 2022년부터 읽겠습니다 오늘 정말 중요해요 시작 2022년 2월 19일 랩런트 전도화 제목 성경 랩런트의 이유 서론 읽겠습니다 시작 24기도 우리 랩런트들은 24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하면 좋지만은 랩런트들이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한 다섯 가지를 늘 기억해야 됩니다 24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24기도를 한다는 말은 1초 2초 3초 해가지고 합쳐서 24기도 이런 말은 아니지요 늘 문제가 생길 때 그걸 생각하지 말고 이걸 생각하라는 겁니다 자 다섯 가지 기억합니다 이번 주에 다섯 가지 따라합니다 답 따라합니다 외웁니다 답 평안 감사 힘 증거 다 외웠나 자 시작 답 평안 감사 자 봅니다 답부터 보겠습니다 답 자 종이 들고 종이 들고 답 시작 답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보면요 이상한 사람 많잖아요 그걸 생각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분명히 답 있어요 분명히 답이 있는 겁니다 그럼 정말 이상한 사람은요 더 답이 있어요 두 가지거든요 그 사람이 그리고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어렵다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상한 이유가 뭐라고요 어렵다 그리고 한 가지는 더 뭐가 왔다 한 개가 온 거예요 한 개가 온 거예요 이상한 사람이 이상한 짓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어 우리가 봤을 때 왜 이상한 소리 하지 이런 사람이 있죠 이상하게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뭐 때문이라고요 그 사람이 뭐 한다고요 어렵고 뭐가 왔다고요 한 개가 온 거예요 너무 힘든 거죠 자 뒤에 있습니다 시작 그렇지요 한 개가 왔는데 그걸 갖다가 뭐라고 자꾸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딱 그 속에는 답이 있기 때문에 랩런트 일곱 명이 언제든지 이게 기도입니다 24 기도 자 평안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 그러고 항상 그러다 보니까 뭐가 찾아옵니까 이게 평안이 오잖아요 편안한 걸 찾는 게 아닙니다 평안을 찾는 겁니다 아 우리가 뭐 편하게 살겠다 이 말은 아닙니다 평안 평안한 거 하고 평안한 거 하고 다르잖아요 평안한 거는 어디서 어디 많다고요 편의점 동그라미 편안한 거 찾을라면 어디 가라 자 편안한 거 찾을 사람 편의점 가서 라면 끼리 먹으면 됩니다 밥 안에 먹고 라면 먹고 핫바 먹고 뭐 떡볶이 먹고 그거 다 있어요 저 조선사님 저번에 한 번 한 5만원치 사가지고 먹어봤는데 한 개도 맛없습니다 자 한 개도 맛없어요 자 그 다음 감사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 그래 나도 모르게 24 뭐 나오지요 감사 동그라미 야 답이 있고 평안하니까 뭐가 나와요 답이 있고 평안하니까 뭐가 나오죠 답이 있고 평안한데 불신앙 나오나요 막 잔소리 따발총 나오나요 안 나와요 뭐가 나와요 감사 시작 근데 답이 정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기다리는 게 답이에요 자 기다리는 거 기다림 답이 안 나올 때는 뭐 알아 답이 안 나올 때 어떻게 하라고요 아 지난주에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지난주에 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했냐 전도사님이 따라합니다 스탑 따라합니다 스탑 답이 안 나올 때는 막 가면 안 됩니다 스탑하고 기다리면 보여요 그래서 너무 빨리 급하게 움직이면 안 돼 따라합니다 스탑 자 따라합니다 답이 안 보일 때는 스탑하고 기다리세요 스탑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답을 주시더라고요 지난주에 안 풀리는 문제가 있었는데 스탑하고 기다리니까 하나님이 답을 갖다 주셨어요 신기하죠 자 계속 읽을게요 시작 아 하나님이 중요한 일을 행하시려고 하는가 보다 옆에 얘기합니다 아 하고 시작 아 하나님이 중요한 일을 행하시려고 하는가 보다 자 따라합니다 옆에 보고 아 하나님이 너에게 중요한 일을 하려고 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사무엘 너에게 중요한 일을 하시려고 해 알았지? 어 하나님이 중요한 일을 하신대요 자 그리고요 이렇게 이게 랩런트 뭐라고요? 24입니다 늘 여러분이 답을 이렇게 누려야 됩니다 힘을 읽겠습니다 힘 뭐요? 힘 자 시작 그리고 뭡니까 실제 네 줄 칩니다 실제 힘을 그려야 됩니다 지금 우리 진짜 영적 전쟁 하고 있습니다 뭐와의 전쟁 네피링과의 영적 전쟁입니다 랩런트들 따라합니다 네피링과의 영적 전쟁이다 지금 우리 힘 길러야 돼요 힘 그게 뭐라고요? 실제 힘 기르는 게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시작 공부하려 해도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걸 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뭐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요? 힘을 언제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요? 늘 가지고 있어요 따라합니다 힘을 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지금 전쟁 났어요 지금 전쟁 났는데 한 눈 팔고 있으면 다 죽는다니까 그 영화 안 봤습니까? 영화 영화에 보면 진짜 무슨 영화 봤더라 하여튼 계속 어떤 사람 이 영화가 수상을 받은 영화인데 외국 영화인데 어떻게 하냐면 총을 딱 들고 자 잘 보세요 이게 총을 딱 들고 딱 갑니다 두 명이 가는데 이 카메라 기법이 좀 특이한 영화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은 전쟁 나면 막 꽝꽝 하고 이런 영화잖아요 근데 그거는 영화 봤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두 사람이 이렇게 전쟁터에 이밀문서를 가지고 막 이렇게 가요 두 명이 어떤 뚱뚱한 애랑 날씬한 애가 가다가 그러니까 카메라가 한 번도 이 사람을 안 놓치고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영화가 굉장히 특이해 아나제어가 영화 이 영화 모르나 유명한 영화인데 봤어요? 계속 가요 이렇게 신기하죠? 한 번도 안 놓치고 간다니까 한 눈 팔면 죽어요 전쟁에 알겠죠? 그래서 늘 따라합니다 늘 이 힘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알겠죠? 막 전쟁 났는데 지금 사단이요 사단 내필인 문화가 지금 막 이래 오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한눈 팔면 있잖아요 쑥 빠져요 사단이 빠져나온 함정이 쑥 빠진다니까 안 보이게 머리도 안 보이게 머리털 하나도 안 보이게 빠집니다 그래서 따라합니다 늘 이 힘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네 자리에 앉습니다 오늘 너무 중요한 거 다섯 가지 다섯 가지 뭐 했죠? 첫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답이 있으면 뭐가 찾아오죠? 내 마음에 아 어제 있잖아요 메시지를 들으면서 딱 답을 얻으니까 제가요 평안이 오는 거예요 몸은 아픈데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 아픈 거 내 상황은 안 바뀌었어 근데 답이 있으니까 뭐가 와요? 평안 그 증거로 뭐 하죠? 뭐가 나오죠? 내 입에서 감사가 나와요 야 왜 이랬노 너가 아빠 또 그랬나 이게 아니고 뭐가 나온다고요? 감사 그 다음 뭐가 생기죠? 힘이 생기는 막 힘이 생기는 거 있죠? 다른 사람 몰라 하나 영증 힘을 주세요 그 다음 뭐가 돼요? 증거 이 다섯 가지 이번 한 주간 랩런트들 이거 랩런트 전도학이에요 뭐라고요? 랩런트 전도학 꼭 누리세요 사람이 꼭 누리세요 알았죠? 자 우리 마지막 결론 읽겠습니다 결론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대살로니카에서 고린도에서 로마로 가기 전에 회당으로 갔을까요? 1 1번 위에 큰 글자만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당위성 시작과 끝 2번 안식일마다 묵상운동 안식일마다 예배하고 무슨 운동? 무슨 운동? 묵상운동 해야 됩니다 3번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시대적 작품 결론 정확한 말씀인데요 자 결론 허리 딱 펴고 읽습니다 시작 언제든지 그때 그때마다 일어나는 일이 있을 때 정확한 그때 그때마다 일이 일어나지 그때 뭐 붙잡으라고요? 내 생각 붙잡으면 내 생각에 잡힙니다 문제 속에 갇힙니다 그래서 뭐 하라고요? 정확한 말씀을 붙잡아라 시작 시작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말씀을 붙잡는다고 하니까 내가 어떤 말씀이 필요하지? 라고 질문하기 쉽다 어떤 사건도 자세히 보면 정확한 언역이 보이는데 여기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에 다 있다 특히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즉 그리소 오직 성령 권능 증인 여기 안에 다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구절 계속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응답 언제 오는지 따질 필요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따라합니다 위에서 주시는 힘 헤븐니 파워 이거 매일 읽습니다 알겠죠? 랩런트 전도하기예요 시대의 메시지를 받고 있죠 뒤로 넘겨서 오늘 제목에 줄칩니다 제목 뭐라고요? 헤븐니 파워 제목에 딱 줄쳐 놓습니다 이번 주에 매일 강단의 말씀 확인하면서 스텝 바이 스텝 가요 자 1번 뭐를 회복하라 영적 2번 위로부터 주시는 힘 3 언약의 여자 자 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뭐 붙잡아야 되냐 오늘도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돼요 정확한 언약을 붙잡을 때 뭐가 동원되죠? 정확한 언약 붙잡을 때 따라합니다 천군 천사 천군 천사가 동원돼요 우리 지금 예배하고 말씀 듣고 할 때 뭐가 동원돼요? 천군 천사 동원돼요 현장에서 랩런트 만나서 다락방 할 때 언약이 선포되어질 때 천군 천사가 동원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신부로만은 천군 천사 보내셔서 일하십니다 무슨 일요?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정확한 언약 붙잡는 게 킵니다 알겠죠? 내 입장 있습니다 우리 랩런트들 여러 가지 입장이 있어요 코로나 맞죠?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빠는 예수를 안 믿어요 교회는 못 가요 바빠요 아침에 학원 가야 돼 여러 가지 입장 그리고 내 주장 있습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해야 되는 나의 성공이 있어요 이거 빨리 따라합니다 버려라 내 입장 내 주장 내 성공 버리셔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 지금 엄청 중요한 시기예요 이 3, 4학년 시기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랩런트 랩런트 시기는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오늘 이 예배드리고 있는 이 시간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이번 주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야 뭐 붙잡 이거 따라합니다 내 입장 내 주장 내 성공 아닙니다 알겠죠? 이거 아니라 정확한 언약 잡는데 사도행자 1장 1장 오늘 메시지 했죠 따라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노예에서 해방되는 우리 가정과 가문의 또 현장에 노예로 묶여있는 거 있죠 묶인 것에서 해방되는 답이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 묶여 있다니까요 나도 모르게 경제가 돈이 또 만남이 공부가 나도 모르게 노예처럼 묶여 있다니까요 우리 가정이 나도 모르게 묶여있는데 묶여있는 거에서 해방되는 길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참 선지자로 오셔서 뭐죠? 하나님 만나는 길이에요 그리스도 묶인 것에서 풀려나는 노예에서 해방되는 길은 그리스도 밖에 없는 겁니다 참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재와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재와 저주 재앙 아직도 우리 가정을 괴롭히고 있는 재앙 저주 우리 현장의 역사는 문화로 역사는 이 내필음의 저주를 꺾는 길은 뭐라고요? 오직 오직 그리스도 밖에 없어요 그리고 뭐죠? 참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일을 완전히 면하신 그리스도 이번 주에 뭐라 하셨죠? 인간관계에도 흑암을 꺾고 뭐에도 흑암을 꺾고 경제에도 흑암을 꺾고 만남에도 흑암을 꺾고 가정에도 흑암을 꺾고 뭐에도 공부에도 흑암을 꺾어라 영적 싸움 싸우라 하셨죠? 자 요거 오직 뭐야? 오직 그리스도 자 어떤 랩런드 전화신방 그 줌으로 신방했는데 항상 학교 갈 때마다 할머니가 하는 게 있대요 자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자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아니 아니 그리스도 해야지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할머니하고 맨날 하고 간대요 다시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이거 고백하는데 유치합니까? 유치하지 않아요 전노산이 아침에 일어나서 뭐하냐 주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결자 고백한다니까요 유치해요 사단이 제일 싫어한다 알겠죠? 자 예수는 예수는 모든 문제 이거 기억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1장 3절에 뭐죠? 하나님의 나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나라가 임해야 돼요 어디예요? 내 현장에 내 가정에 내 공부에 내 만남에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나라 임해요 참 평 안을 누리게 되죠 1장 8절에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2, 3, 7 나라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수준으로 여러분들 나온 뭐 대학 어디 나왔나요? 뭐 대학 뭐 어느 직장 다니시나요? 내 직장 그걸로 하는 거 아니에요 따라합니다 성령 충만 이게 뭐냐 위로부터 주시는 힘입니다 이번 주에 이 위로부터 주시는 힘 따라합니다 하나님 자 우리 같이 기도해요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성행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계속 기도합니다 따라합니다 헤브니 파워 기억합니다 이번 주 흐름입니다 이번 주 흐름이에요 그래서 요거 딱 기억하면서 우리 첫 번째 첫 번째 뭐죠? 시작 영적 조직을 회복하라 이번 주에 랩노트들 따라합니다 영적 싸움 신앙생활에 가장 축복이 있다면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누구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뭘 가지고? 믿음과 확신 가지고 이미 그리스도 졌나요?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 승리하신 그리스도 승리하신 그리스도 붙잡고 믿음과 확신 가지고 싸웁니다 100% 50% 아니고 10%도 아니고 몇 프로? 100% 이긴 싸움이라 있어요 싸웠다 하면 이기는 거야 싸움 잘하는 친구 있나요? 초등부에 오늘 한번 붙어볼까요? 붙어볼래? 오늘 싸웠다 하면 이깁니다 승리한 싸움이에요 이미 그리스도 부르면 사단이 도망가요 빛이 있는데 허감 있을 수 있나요? 빛이 있는데 허감 있을 수 없어요 귀신이 난리 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인데 맞죠? 그래서 승리하신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믿음 확신 가지고 언제까지 싸울까요?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끝까지 싸우다 보면 뭐가 열린다 했죠? 내 눈에 영안이 열려요 영적 싸움 싸우다 보면 뭐가 열린다고요? 영안이 열려요 우리 이 주일날 초등부 들어와서 예배드리죠 근데 있잖아요 전도사님이 밑에 1층에 있는데 어떤 분은 교회 문 앞에까지 왔다가 교회 문 여기 있죠? 문 앞에까지 왔다가 여기를 들어오지를 못하고 문이면 들어오지를 못해요 문이 있으면 들어오지를 못한다니까 뭐가 막혀있는 것 다 문 다 열려있는데 못 들어와요 이게 뭐냐 이게 교회 안에 우리 들어와서 예배드린 것 자체가요 영적 싸움이에요 사단이요 왔다가 그냥 가버린다 요까지 왔는데 주차장까지 왔는데 간다니까 사람 성도들이 왔다가 주차장까지 왔어 근데 가요 귀신이 귀신이 못 들이게 하는 거예요 예배를 지금 우리 들어와서 예배한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알겠죠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여기 아까 뭐라 그랬죠 여기 있잖아요 따라합니다 실제 실제입니다 뻥아입니다 그냥 오늘 노트에 적어놓은 그리스도 아닙니다 실제예요 지금도 예배하고 있을 때 예수 이름 부를 때 우리 가정의 허감이 떠나가요 시공간초월 내가 지금도 영적 싸움 싸우고 있으면 우리 가정의 우리 자녀에게 그게 임한다니까요 실제로 임해요 뻥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 말씀 종이에 있는 하나님 말씀 아니고 따라합니다 실제 실제입니다 알겠죠 실제로 사워해야 돼요 그냥 어 메시지 아멘 그리스도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 그냥 어 누가 뭐라 하면 어 쓰러지고 누가 뭐라 하면 쓰러지고 어 어이구 어이구 오늘은 못했다 아이고 오늘은 못했네 카고 아닙니다 따라합니다 실제 사월됩니다 랩런트 알겠죠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 이름 한 번만 부르면 사단 떠나간다 알겠죠 한 번만 부르세요 한 번만 한 번만 하면 돼 한 번만 맛을 보면 계속 싸우게 돼 있어요 그래서 2번 2번 뭐죠 위로부터 우리 다 이거 받아야 됩니다 뭐요 따라합니다 헤븐니 파워 진짜 위에서부터 위에서부터 주시는 거 우리는 너무 관심이 많아요 너무 관심이 많아요 무슨 관심 다른데 관심이 너무 많죠 근데요 뭐라 하셨죠 크로스비 압니까 크로스비 찬양 뭐가 있죠 예수를 나의 다섯 자 불어봅니다 시작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평과 누리도다 그 다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아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크로스비 크로스비 생후 태어난 지 6주 만에 눈 두 개 다 안 보이게 됐어요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눈이 정상이었는데 정상이었다고 눈이 눈이 정상이었는데 의사의 실수로 잘못 처방해가지고 눈 두 개 읽습니다 그 부모님 마음 어떻겠어요 눈 지금 눈 감아봅니다 지금 눈 감고 한 발자국이라도 우리가 나갈 수 있나요 옆에 공사하고 있는데 혹시 다치지는 않을까요 근데 크로스비는 뭐예요 눈 두 개 읽고 가정 형편도요 엄청 어려웠었어요 엄마 아빠 둘 다 다 일을 하러 가면 할머니가 돌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 집에 다 일하러 나가고 형편이 얼마나 어려웠는데 근데 뭐가 있었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이 있었어요 그래서 세계적인 이삼칠나라를 살리는 찬송시를 지었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할 말과 어마어마하게 천 개가 넘는 찬양을 지었습니다 누가요 크로스비가 우리는 너무 우리가 바라볼 게 많은데 크로스비는 하나님 말고는 바라볼 게 없었어 엄마 아빠 집 잘 사나 돈이 있나 아니면 뛰어나나 아무것도 없었어 그래서 뭐만 바라봤어요 따라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봤다 이게 킵니다 헤븐니 파워 키가 뭐냐 위로 붙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분만 그리스도만 바라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 말고 너무너무 다른 건 많이 붙잡잖아요 돈 상황 사람의 말 상처 너무 많이 붙잡아요 근데 크로스비 뭐 붙잡았다구요 예수를 나의 뭐 삼고 예수를 나의 뭐 삼고 구주 삼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누구를 찬양한다고요 누구를 찬양한다고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엄마를 찬양 유튜브 찬양 공부를 찬양 경제를 찬양 하고 있다니까요 구주 따라합니다 예수를 나의 주의 삼고 이번 한 주간 예수를 나의 주의 삼고 랩런트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건 너무 많이 하면 안 돼요 다른 건 너무 많이 하니까 뭐는 안 하냐 보호자의 요거는 안 누리고 다른 건 너무 많이 해요 내 입장 내 상황 내 성공 아니고 하나님 주시는 힘 얻습니다 그래서 요거 하기 위해서 뭐하냐 따라합니다 위치를 확보하자 무슨 위치요 서미타임을 갖는 위치를 확보합니다 이번 주에도 화요일날은 밤에 다락방합니다 9시에 매주 화요일은 다락방합니다 9시에 그리고 이번 주에 부터 이제 훈련이 있어요 유년부 초등부 집중훈련 있죠 그리고 이번 주가 메시지가 랩런트 데이 메시지입니다 토요일이 훈련이 있어요 서미타임 매일 가집니다 뭘 확보하라고요 위치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영적 위치를 딱 확보합니다 알겠죠 요거 요거 하기만 해도 하나 힘주세요 그래서 무슨 길을 가고 있어요 우리는 무슨 길요 언약의 여정 가고 있습니다 길 어느 길에 서 있나요 어느 길에 서 있어요 돈 버는 길 서 있나요 돈 얼마나 벌려고요 성공하려고 아니면 어떤 길에 서 있나요 따라합니다 살리는 길 오늘도 살리는 길에 서셔서 옆에 있는 사람을 살리는 축복 누리길 바랍니다 살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 하나님이 최고의 관심 이 속에 나와 우리 집과 그래서 우리 찬양 있죠 주연아의 삶 속에 알아요 주연아의 삶 속에 누엘 누리게 하소서 나의 누구의 것이 되게 하나님 것이 되게 하소서 그 다음에 2절에 주연아의 걸음이 어디 속에 어디 속에 있게 하소서 자 이번 주에 이번 주에 랩런트들 주연아의 삶 속에 주연아의 삶 속에 이 찬양 한 번 공책에 씁니다 알겠죠 요거 서가지고 올리는 랩런트들 선물 줄게요 제가 제가 선물 줄 거예요 우리 집에 선물 많아요 요즘에 요즘에 저희 집에 선물이 많아요 선생님들 요즘에 저희 집에 선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연아의 삶 속에 찬양 몇 번 적기 한 번 예쁘게 적어가지고 전도사님한테 올리는 사람 뭐 준다구요 선물 줄게요 묵상하면서 한 번 서봐요 알겠죠 뭐 기름도 있고 식초도 있고 간장도 있고 다 있습니다 라면도 있고 다 있습니다 알겠죠 집에 살림살이 다 갖고 올게요 자 세 번째 그래서 사탄이 좋아하는 관심 어디 있다고요 사탄이 좋아하는 관심 어디 있다고요 3, 6, 10일에 있어요 사탄이 좋아하는 관심 잊지 말고 하나님 원하시는 관심 1, 3, 8 속에 이번 한 주간 있기를 기도해요 네 그래서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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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옆에 393 적어놨죠 393 보겠습니다 393 적어놨죠 안 적어도 돼요 결론은 결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393 성삼이 하나님 보좌 아홉 가지 3시대 393 성삼이 하나님이 4개 임하도록 보좌의 축복 아홉 가지 미래 살릴 3시대가 4개 임하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했는데 이번 주에 393 기도합니다 3은 뭐라고요 성삼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3 생명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요 3 초월로 나에게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3 전무으로 역사하고 계시죠 이거 적어놨어요 적어놓은 거 봅니다 그냥 그 다음에 삼모죠 하나님 목회자 시대 중직자 시대 여기 중직자들이시죠 그 다음에 랩런트 부교육자 시대 30 아 70 제자 70 환자 70 나라 살리는 응답 속에 있게 하여 주 없어서 따라합니다 393 그 이번에 지난주에 신방을 하는데 부모님한테 한번 여쭤봤어요 우리 랩런트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기도 제목이 뭔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엄마가 어 한마디 딱 하시더라고요 우리 그 랩런트가 393 속에 있게 해달라고 너야 너 바로 너 바로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신방 하는데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랩런트들 지금 전도사님이 딱 한 번 알려줬는데 딱 한 번 만나가지고 딱 한 번 알려줬는데 보금선거 보내고 또 어떤 랩런트들은 이번주에 다락방 하러 갔는데 여섯 명 모여요 거리두기 하고 했는데 여섯 명 모이는데 그 랩런트 한 대 그랬어요 녹취 해서 보내줘 전도사님한테 하니까는 대학 수련에 있죠 메시지 1강 2강 다 녹취 해가 보냈더라 1강 2강 녹취 하고 초등학생 초등학생 그래서 아 메시지를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여기 앉아있는 우리 사무엘은 우리 어디서 했죠 다락방 우리 다락방 어디서 했죠 차에서 했어요 그래서 차에서 하든 집에서 하든 우리 선생님들 랩런트들하고 다락방 꼭 회복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전화로 해도 되고 줌으로 해도 됩니다 알겠죠 랩런트들 박수 한번 시작 박수 두번 시작 이번주 따라합니다 헤븐니 파워 헤븐니 파워 가지고 승리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 마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주간 헤븐니 파워 가지고 393의 언약을 누리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에도 답을 찾고 병안한 가운데 감사를 하며 감사를 하며 늘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회복하는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현장으로 갑니다 연적 전쟁으로 연적 싸움에 승리할 강단 말씀 잡고 시공간의 초월로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형 아멘 graves лес Buck 아 감사합니다.